안녕하세요 여러분, ES컨설팅의 친친입니다. 해당 영상은 주제별로 한국어 단어를 배울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. 해당 영상을 시청하기 전, 영상 정보 및 고정 댓글에 있는 단어장 링크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. 영상에서 제공되는 단어는 한국인과의 일상회화에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픽, 토픽 스피킹, 오픽 한국어 등의 자격시험을 준비하실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음성은 단어별로 남녀 목소리 1회씩 들려드립니다. 오늘 배울 단어 주제는 병원과 관련한 어휘입니다. 자,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의사 간호사 단호사 환자 환자 진찰하다 진찰하다 상담받다 상담받다 검사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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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증상 증상 아프다 아프다 화상을 입다 화상을 입다 입이 쓰다 입이 쓰다 상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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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다 상처 입다 멍 멍 멍이 들다 멍이 들다 고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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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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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절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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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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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가 막히다 콧물 감기 열나다 기침하다 목이 칼칼하다 가래 넘어지다 삐다 붙다 다리가 부러지다 목발 혈압 고혈압 저혈압 소화가 잘 안 되다 위 설사 설사 설사하다 설사하다 변비 어지럼증 어지럼증 빈혈 두드러기 두드러기 물리다 쏘이다 어금니 어금니 사랑니 사랑니 유치 충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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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치가 생기다 충치가 생기다 이를 때우다 이를 때우다 치아 교정하다 치아 교정하다 병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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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단하다 진단하다 입원하다 입원하다 입원 왔다 퇴원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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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술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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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취시키다 마취시키다 주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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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으러 가다 주사 맞으러 가다 환자 가족 환자 가족 의료보험 의료보험 처방전 처방전 처방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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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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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 약 약 소화제 소화제 수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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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통약 두통약 진통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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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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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작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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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고 연고 반창고 밴드 반창고 밴드 밴드 어떠셨나요? 배운 내용을 잘 활용해 보실 수 있겠죠? 오늘도 한국어 공부를 위해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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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